EBS I 채널에서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강사 주혜원입니다. 진짜 영어 유치원을 무리해서라도 보내는 게 맞을까요? 진짜 문법 공부가 중요할까요?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야지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영어 1등급밖에 완전 쉽네. 그럼 이제 EBS 교재 볼 필요 없네요. 본인의 모의고사 등급 곱하기 15개를 외워라. 이게 안 되면 공부가 지옥입니다. 3초 안에 풀겠습니다. 우리는 누구? 수험생.